아니 바로요. 바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돌려놔, 돌려놔. 자, 문진. 핸드, 핸드. 오, 핸드볼입니다. 치아나, 가자. 자, 둘이 취해서 직접 프리킥. 언니들 세컨볼 봐줘. 자, 이 정도면 얼마든지 또 이제 직접 수킥이 가능한 거리이기도 하고요. 박지영 가자! 자, 자, 짜잔! 오! 오! 그리고, 아! 키스 고운. 아, 씨. 아! 오! 오! 야, 이거 들어갔을 뻔했다, 진짜로. 들어갔다, 진짜. 역대 최다 승의 기록을 갖고 있는 이 액션의 스타가 개니의 이 골대녀의 강팀이 아님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들어가. 오케이, 포지션! 포지션!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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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이, 썸, 썸! 유미, 유미, 썸! 유미, 유미, 썸! 오! 자, 자, 너무 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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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종! 아!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문지, 문지! 오! 지금은 반칙입니다. 반칙. 문지인의 반칙. 어이!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괜찮아요? 내가 어쩔 수 없어. 김희정 일단 부상당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직접인데 찰래? 해볼까요? 서리가 찬다, 서리가. 그런데 이거 또 넣으면 또 뭐야. 그러니까. 아니야. 봐야 돼, 모르는 거야. 서리야, 강하게 차. 자신 있게. 자, 프리킥 기회, 원더우먼. 원더야, 원더야! 가자, 원더야! 다시 한번 리드를 잡을지 김설이. 자, 김설이 한 방 있는 선수. 때립니다! 아!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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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수비해, 수비, 수비!